대전시가 온통대전 출시 2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산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산업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온통대전은 민선 7기 주요 성과 1위, 2년 연속 대전시정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온통대전 출시 2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온통세일을 개최해 캐시백을 15%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점가와 온통대전몰 등에서 다채로운 할인, 경품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캐시백 중심 정책기조 유지, 플러스할인 가맹점 활성화, 온통대전 정책 발행 확대, 이용 편의 개선과 정책 기능 강화 등 온통대전의 역할과 기능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